구창모 선수의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다음주에 이제 결정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라이브 피칭 무사히 마쳤구요 스케줄상으로는 16일 오전 11시 상모와의 퓨처스 리그에서 1이닝 던진 뒤 이상 없으면 다음주에 1군 콜업돼서 불펜으로 일단은 나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일 LG전에서 왼팔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잔진이 강판됐었고 전환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이제 3달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아시안게임 명단은 부상이 있어야만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걸텐데 구창모 선수가 과연 합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 피칭 내용 볼게요 15개씩 두 차례로 나눠서 총 30골을 던졌는데 직구는 17개 최고구속 140킬로였구요 슬라이더 5개 포크볼 6개 커브 2개 던지고 나서 구종에 따른 팔상태도 체크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피칭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구속에 눈길이 가거든요 최고구속 140킬로에 지금 15개씩 30개 던졌죠 지금 아시안게임 한달도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창모 어떻게 쓰겠다는걸 어떻게 기용을 하겠다는걸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연습 피칭을 이제 15개씩 두 번 해서 30개 던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도가면서까지 구창모 선수를 선발을 했는지 데려가야 되느냐 처음에 아시안게임 명단 발표됐을 때 이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부상 때문에 구창모 선수가 팔이 좀 안좋은 상황인데 근데 뭐 그 시점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된거에요 제가 볼 때는 구창모 선수가 만약에 선발이 되서 합류를 하면 어떻게 기용할거야 불펜드로 밖에 못쓰는거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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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거에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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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거에요 선발자원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팀도 그렇고 구창모 선수 본인도 그렇고 근데 구창모 선수가 유니폼을 만약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안좋았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할거야 그렇죠 본인이 뒤늦게 괜히 선수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된다는거죠 맥홀러버님이 구창모 데려가서 불펜으로 쓰는건 도쿄올림픽 때 차우찬 데려가서 쓰는거랑 뭐가 다른거지 그러니까 좌완불펜이 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차우찬 선수도 몸상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도 데려가가지고 또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선수생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거 선수선발하는 기술위원회 지금은 전력강화위원인가 이름 차이든 잘 바꿔 난 정말 이해가 안돼 다 바꿔야돼요 다 바꿔야돼 너무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이거 만약에 이거 진짜 아시안게임 때 성적 만약에 좋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언론들 뭐 이런 미디어들 이런 진짜 할 얘기 진짜 말고 이거 구창모 선수 선발에 관한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많은 야구인들 포함해서 팬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게 정말로 선수도 그렇고 이거는 전혀 득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7월쯤에 저렇게 연습 피칭했다고 하면 지켜보겠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개막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이제 연습 복귀하는 구창모를 데려가서 뭐 했어 먹겠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구창모 선수는 어제 라이브 피칭 던지고 팔도 큰 문제 없었고 전체적으로 느낌도 좋았다 변화구나 세트 포지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구속도 조금 오르고 있으며 구인은 앞으로 경기하며 올라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밝힌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해내고 싶다 라고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했는데 저는 조금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대회가 임박해서 다음 주죠 다음 주 초면은 이정우 선수 대체 선수도 이제 발표한다고 했고 그때 혹시나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를 대신할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창모 선수가 사실 대표팀에 선발됐었던 이유는 좌완 선발이 없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만약에 뽑힌다고 하더라도 불펜으로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진짜 전문 불펜을 데려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면 제가 장단컨대 아시안게임 기간 때 1이닝 던질 것 같아요 딱 한 번 1이닝 정도 나가더라도 이제 부담돼서 어떻게 기용을 해 팔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많은 이닝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은 뭐가 득인지를 잘 알아야죠 이게 지금 어떤 한 선수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뭐 진짜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재활 스케줄로 봤을 때 아시안게임에서 선발로 던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대표팀으로서는 구창으로 불펜으로 뽑아서 던지게 할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 뭐 교체를 할지 다음 주 1군에서의 피칭이 좀 쇼케이스가 될 전망인데 일단은 또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뭐 데려갈 만한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차라리 윤영철 데리고 가지 레알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또 대체자원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셨을 때 뭐 키움의 김재용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좌환으로 우리가 좁히면 네 두산의 뭐 최승용 선수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죠 좌환이 필요하면 윤영철 오원석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오원석은 너무 부진해서 그게 문제다 돌비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좌환은 참 없네 나초님도 얘기하셨는데 윤영철 선수가 근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국가대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잘 이제 금메달 따고 병역 혜택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올 시즌에 또 많이 던진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김영규 선수 얘기도 또 믿고 예전만 하더라도 참 그 뭐 좌환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 김광현 양현종 장원삼 많았는데 그죠 뭐 딱딱 정리도 있고 뭐 더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는 선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양현종 김광현이 언제적 양현종 김광현이에요 2000년 2000 뭐 한 10년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니까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더 이제 많이 나와야 되고 세대교체는 저는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선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팬들이나 야구인들이나 누가 봐도 좀 이해될 수 있는 선발이 이뤄져야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문화도 이제 생길 거고 공감대가 다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문부가 계속 달리는 선발이잖아요 이런 건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바뀌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 제 선배들인데 선배들 대놓고 까는 입장이 되는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공과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팀 구성에 있어서 시작부터 좀 잡음이 나왔었던 만큼 이제 대회가 열흘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않았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바꿀 것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치고 나가는 게 그나마 이제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도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LG 대 NC 경기고요 LG의 선발은 켈리 그리고 NC의 선발 선수는 이재학 선수입니다 켈리는 8승 7패 4.08의 평균자책점 이재학 선수는 3승 2패에 4.0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발 마운드는 사실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LG를 선택을 합니다 LG 선택을 합니다 켈리가 아무리 불안불안하다고 해도 성적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켈리의 기량은 저는 의심을 안 합니다 올해 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상대했던 타자들의 컨디션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켈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LG의 승리를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와 주의 한 번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지 한번의 켈리의 식리를 하는 게 사실은 오늘의 켈리의 켈리의 쉬운 네이 슬리 embora 저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자체로서 한국형으로는 정말 remain st 느껴져요 한국형이 적립하는 게